올해의 진정 10월 13일 10월 18일 총 5월 19일 찝양 뮤직비디오 3.1역 에, 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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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's... 내 얘긴 아닌데 잠깐 말하자면 그렇죠 옆에서 걸을 때 자꾸 신경 쓰인데 하나부터 다 도레미파서 나만 그런 걸까 아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한 시간째 날 옷만 고르고 있잖아 그 그래니까 좀 다르게 느껴져 라고 걔가 말했어 넌 어때 이건 사랑일까 시간 필요한 건 perfect timing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반전이 필요해 Ready set go 친구야 친구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되게 빌어줘 다시 말하지 마 내 얘기 아니야 Fin perfect timing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반전이 필요해 ready set go 친구 개친 거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되게 빌어줘 다시 말하지 마 oh 내 얘기 아니야 oh 내 얘긴 아니야 oh 망설일 필요는 없어 불편해진다 해도 반전이 필요해 ready set go 친구 개친 거 얘기지만 괜히 나 몰입했어 잘 되게 빌어줘 다시 말하지 마 oh 내 얘긴 아니야 다시 말하지 마 다시 말하지 마 내 얘기는 아니야